그래서 차돌이가 물어줘야 했더니 얼마래? 그냥 더 묻지 말고 이 돈 차돌씨 줘요 형 누구냐고?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준 건데? 미세방은 어제 안 들어왔어? 연락도 없었고? 이게 뭐야 이게? 이, 이게 2번이요? 많이 안 좋은가요? 언니 초롱아 어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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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영기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게 이럴 수가 있어 어? 당장 우리 디자인 돌려주십시오 이건 제가 디자인한 재운동화입니다 이거 관측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신혜 씨한테 좀 전에 뭐가 왔던데 퀵으로? 저한테요? 망고기가 유부남이라고?